인테리어를 한답니다 인테리어를 한답니다 인테리어 아트월 이야 아트월? 슈가 웨이스 코팅 오케이 슈가 벌레바지 이야 신기하다 귀여워 이거 뭐니? 나 머린다 이게 테이블인가 봐 이게 테이블 테이블 두 개요? 이게 뭐지? 몇 가지? 이건 뭐지? 많이 힘들어 보인다, 형님 너 좀 테스트 좀 해 네? 테스트 좀 해 이거 일단 만들긴 해야지 종구야 야, 페인트 칩 안 하고 싶냐?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뭘 좋아하고 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다 안 들어 아니, 드라이브를 들고 가지 왜 드라이브 없어요, 이것밖에 전동밖에 여기 있잖아 아, 거기 있구나 오, 야, 야, 껄죽하다, 껄죽해 진하게, 형아 봐봐, 형, 봐봐 오우 진하게 이렇게 한 번씩 더 칠해주란 말이야, 이렇게 야, 재협 진짜 잘한다, 너 재협, 네가 제일 멋있어, 와 나 이제 카메라에 얼굴도 안 나온다, 나 이거 조립하러 들어간다 자, 긴 거래 빨리 가자, 이 빨리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 나는 아, 나 하나를 너무 늦게 했다 형, 이제 나 뭐 할까요? 너, 저 벽, 벽 나머지 좀 얼룩덜룩한데 저걸로 좀 치료하고 있으면 될 거 같아 내가, 나, 내가 다 칠어 알아요 형아, 거의 다 해간다 다 해가? 어, 좀 많이 힘내자 파이팅 카메라 섹시하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미안했어, 이거 봐야 수가 없어 오, 야, 이거 젊은 타이밍 보고 있어요? 응 야, 근데 이거 다 칠하고 빨리 바닥도 깔아 대는 거 아니야? 그니까 이거 다 칠하고 빨리 바닥도 깔아 대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아, 그렇네 자, 모서리 작업하러 갑니다, 형님 네 오, 느낌이 있어 뭔가 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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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중에 비주얼 이, 이 와중에 비주얼 시켜 이, 이 와중에 비주얼 시켜 이, 이 와중에 비주얼 시켜 아, 저요 네 형, 지금 이 여기 안에 들어와서 이 조금만 고프로에 의지하고 있다고, 지금 잘 나오게 세팅하고 오 오 저쪽 어디에 내가 있어 오 오, 오, 깔끔한데 오 오 오, 깔끔한데 아, 그래? 야, 우리 이 한 면, 한 면은 노란색으로 칠할 걸 그랬나? 아니야 괜찮아? 한 면은 이제 포인트 주면 되나? 네, 포인트 주면 돼 오케이, 퇴어 아, 남준아 왜, 왜, 왜 바닥이랑 중간 거랑 다르게 꼈다 바닥이랑 중간 거랑 다르게 꼈다 어, 이케아 그러면 들어올 수 없는데 원래 저런 사람들 꼭 한 명씩 나와야 돼 아,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오, 어, 뭐 떨어지는 소리 나는데? 오, 어, 뭐 떨어지는 소리 나는데? 아, 오케이, 편안해 아, 남준아 괜찮다 네, 편안해 남준아 네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네? 이게 뭐라 생각해? 뭐, 도와드릴? 이게, 아 이게 뭐라고 생각하니?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맞아요? 짧은 거? 네 똑똑하다 저 확대된 거 저거 미면 잘 확인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신나네 아이, 신나 아이고 아 아 아 야, 바닥까지 언제 다 하냐, 이거? 야, 바닥까지 언제 다 하냐, 이거? 야, 바닥까지 언제 다 하냐, 이거? 바닥, 바닥을 제가 깨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자, 이거 엉덩이가 어디 갔어? 나 발, 다리, 어, 다리 꽂으면 끝 끝 끝 나이스 끝 뭐 하고 있어, 지금? 도와줘? 이거 책장이잖아, 책장 혼자 하기 힘들어 응 응 이거 했잖아 이거 그냥 손으로 쓰는 붓은 없나? 그거 있어, 저게 롤러 랑 붓 따로 있어 어, 있네? 응 응 끝 끝 끝 야, 남준아 네? 야, 조립을 잘못한 거 같아 형, 그거 방향이랑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진짜 아니, 여기 구멍이 없는데 구멍을 넣으래 요, 와, 이거 일 나왔네 야, 이거 시작부터 아득하네 아 똑같이 생긴 것 중에 어떤 거 이건가? 이거, 이거다, 이거 젖었다, 젖었다 정답 찾았다 자 야, 야, 망했다 형님 야, 진짜 좋은 생각났어 문 열지 마 형, 문을 그냥 떼버려 아니, 문 열지 마 됐어 됐어 남준아, 이거 끝났어 응 지금 체인지? 응? 체인지 할 것도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야, 태영아, 여기 발라야 되냐? 네 태영아, 여기 발라야 되냐? 네 고프로? 형, 이거 너무 방해될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촬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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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어, 이 형이 시작하니까 갑자기 덩대요 못 듣던 사운드가 막 들리는데? 네 됐어 끝 페인트 끝 페인트 끝 페인트 끝? 아, 수고했다 페인트 끝? 야, 페인트 약간 추상화 같은데, 페인트가? 맞아 아티스틱한 방으로 가자 안 되겠다 아티스틱한 방으로 가자 아티스틱한 방으로 가자 야, 우리 방 좀 봐봐 우리 방 좀 봐봐 우리 방 좀 봐봐 와, 여기 던전의 보수방 같기도 하고 던전의 보수방 같기도 하고 야, 창문 노란색? 어? 창문 노란색? 아, 이거, 이거, 이거 끝에 일단 하고 아, 여기 끝에 마무리 작업하고? 네, 못 했어요 세심하게 어째, 생각보다 세심한데? 어째, 생각보다 세심한데? 어째, 나보다 세심한데? 저기 톡톡톡하란 말이야, 톡톡톡, 봐봐 어째 자, 이제 위에도 담당해줘요 잘하고 있어 칭찬 기법이라고 해요, 형님 칭찬 기법 9일간 칭찬 기법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 중에서 남자 뭐야 태형이 지금 작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남자 형이 지금 작품을 시작했어. 진짜? 그래, 좋아. 너한테 맡길게. 이거 맞나? 모르겠어요. 태형아, 좋아. 자, 자, 자. 저거 가라고요? 같이 하자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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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얘 안쪽부터 하는 거 어때? 오케이, 오케이. 번진 거 하나만 한 대밖에. 야, 번지면 바로 번지점프하러 가자. 어디에 번지면, 창문에? 여기, 여기, 여기 번지면. 여기 번지면. 오, 좋다. 이렇게 해야겠다. 야, 느낌 있다니까, 우리 집. 아, 색상이 다 튀겼는데, 노라색. 제가 튀겼어요, 형? 아, 괜찮아, 괜찮아.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아, 좋아. 잘 먹겠습니다. 제가 뒤쪽으로 손을 얻은 후 수 SpaceCube 두 분의 조합을 오게 되고 여전히 둘을 선택해 주세요. 아,을이. 여전히 열었어. 그 한가위에 article 뭔가 그 안으로는 이거 뭐 남았냐? 뭐 남았냐? 와서 이거 매트나 같이 갈아요 형이 와서 이거 매트나 같이 갈아요 형이 약간 이거 매트 하나 해놨어 사장님? 사장님? 윤희 형? 뭐? 매트 같이 갑시다 잘 안 끝났어 이거 네? 아직 안 끝났어 오케이 됐다 야 지배야 끝났다 곧 끝났다 해서 봐 네 이제 옮겨줄까? 어? 옮겨줄까? 아직 괜찮아 얘기할게 야 우리 너무 다큐 아니야? 야 우리 너무 다큐 아니야? 우리 쪽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잖아 제가 이 큰 거를 옮길 수가 없어서 얼마나 내가? 이거 형님 이거 다 하고 해도 돼요? 몇 번 안 걸려요? 이거 저기 잡아서 이렇게 돌려줘 이쪽? 아 이쪽에서 하게? 어 아니야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면 되지요 여기 나사나 이런 거 써? 응 거기 있는 내가 이쪽으로 옮겨줄게 박스를 오케이 땡큐 땡큐 안돼 그럼 면서 내려가 그럼 면서 내려가 내가 이거 하고 있어야 되지? 내가 사수 아니었나? 왜? 네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네 각 팀마다 스텝 찬스권 1회씩 저희가 더 드립으로 다 만들었는데 뭔 스텝 찬스여 어? 잠시 푸절이 아니 다 만들었는데 이제 스텝 찬스 그러면 1팀만 혹시 원하시다면 스텝 찬스권 아 예 제발 이거 제발 말해봐 와 이거 책상 야 이거 책상 책상 좀 해서 와 이거 일났네 도대체 이게 뭐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차이점이 뭔데 얘네들이 오 오 오 오 야 이쁜데 쟤 형 느낌있으니까 형 느낌있다 괜찮은데 거기 그쪽 드리핑하고 딱 창에 노란색을 하면 야 느낌 왔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집을 보고 막 난리 났 거야 지금 와 저기 살고 싶다 확실하지? 맞지 맞지 우리한테 그거 비싼 돈 주고 해줄 테니까 줄 테니까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는 사람 지금 막 섭외 쏟아지고 있어 큰일 났어 어? 처음에 버틸 뻔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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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 네 형 형 DNA 같지 않아요? DNA 같지 않아요? DNA 이건 예술이라니까 태형아 자신감을 가져 인생은 마리에 스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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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긴 진짜 만화에서 보는 중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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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박물관에 있을 것 같은데 멋있는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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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고 들어가고 하면 어마어마해진다니까 태형이 거 벽면 하면 딱 그것은 작품 같다 뭔지 맞춰봐 어 산 DNA야 DNA야 안 돼 이거 아직 완성 안했어 길을 오케이 그럼 갔다가 다시 올게 어 지금 모르겠으니까 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거의 다 만들었어요 우리 거의 끝났어 이제 배치만 하면 돼 형 형 형 왜? 소파 어디 둘 거예요? 소파? 소파는 저기 저쪽 저쪽 창쪽에 두는 거야 어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소파 뒤에서 빛이 이렇게 오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 선생님 여기 소파 한 번만 이쪽으로 옮겨도 될까요? 얼마 남았어요? 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면 다른 거 먼저 하고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자 아이 손 많이 타네 손 많이 타네 어이 자 바닥 다 깐 거지? 이거? 네 바닥 다 깐 거지 그럼 좀 이따 러그 깔고 뭐 끝났는데 우리? 옮기기만 하면 돼 얘 대면 으 으 으 뭐야 어 아니 왜 이러지 뭐가 계속 나와 형은 약간 이런 거 만들고 있었구나 아 계속 다 만들었어 나 지금 세 개 만들었어 그 그것 좀 가져와라 지윤아 그 사다리 왜요? 조명 달아야 돼 어디에 달아야 된대요 시계도 달아야 돼요 근데 아 이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 있는 거예요? 우와 아 그거구나 야 근데 그걸로 안 될 거 같은데 좀 더 높은 거였어야 될 거 같은데 한번 볼게요 아까 닿긴 할 거 같은데 뭐랄까 선정에 닿아요 우리가? 네 닿아요 네 닿아요 한개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지금 닿은 거 아니었어요? 언제 달아요? 이거 만들어야 할거지 누가 왜 안 만들었죠? 나 방금 봤어 왜 방금 봤을까? 왜 방금 봤을까? 이렇게 동생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지금 우리 팀 전장을 지휘하고 있어요. 정국이 다 됐어? 큰일 났다. 왜?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제가 뭐 잘못한 거 같은데? 왜? 뭐? 나 안 달았어? 야, 원래 선반을 한 칸만 쓰는 거야, 센스가 요즘. 요즘 대세야. 아, 대세야? 아니, 요즘 대세 이거 한 칸만 두는 거. 아, 요즘 누가 그걸 선반을 달았어. 두칸씩 한 칸만 쓰잖아요. 한 칸을 하지. 일부러 자리 차지하게. 요즘은 그렇지. 뭐가 문제인데 이따 한 칸 한 칸 더 할 수 있네. 아, 다른 걸 못하는 거야? 위, 아래가 바뀌었어.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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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괜찮아? 이렇게만 쓰면, 슬슬 있으면 되지 뭐. 아, 원래 그렇게 쓰는 거야. 원래 이렇게 쓰는 거잖아. 원래, 뭐냐, 철 저거 꽂아서 그렇게 쓰는 건데 뭐. 뭐가 문제야? 어, 없어. 됐어. 두 칸이면 원래 좀 요즘 과해. 한 칸이 센스가 있는 거거든? 응. 이건 맞아. 세 칸. 더하러 갈게. 형, 언제 돼요? 다 됐어, 인마. 기다려 봐. 아우, 그냥. 이게 뭔가... 아이, 그, 내가... 아, 손들지 마. 좀, 인마. 그, 정신 살 까놓고 그러고. 어? 정신 살 까놓고 그러고. 어? 어? 오케이. 이거 짱짱하지, 그렇지? 여기가 되잖아. 밑에 저 큰 잼. 야. 아래. 야,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봐봐, 야, 봐봐. 소파를 여기다 두고 싶거든? 응. 나, 나 앉았을 때 빛이 뒤에서 오는 걸 좋아해. 일단 이거를 저기 구석창에 옵니다. 어, 사실 이쪽으로 가야지. 응. 센스 있겠는데, 넌 먼저 들어와야 돼. 응. 와, 진짜. 이거구나, 이거. 와, 얘 너무 커. 얘 너무 길어. 싹. 아... 뭐야, 이거 계속 돌아. 우리 계속 도는 건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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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냥 해보니까 말을 못 할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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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닥 깔아야 되지 않을까? 응, 다 했다. 아니, 그만하고 바닥 깔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깔아요. 이제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이거 아니야? 그렇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제발, 반 좀, 반. 뭐야, 뭐야? 하나가 모자라지? 여기 있잖아. 이거 왜 여기 있냐? 이게... 누가... 야! 여기다 손 닦은 놈 나와. 형. 야! 잭슨 블록 타이리에요, 형. 야! 돌려봐. 여기다 손 닦은 놈 나와. 너냐? 야! 야, 근데 왜 부족하냐? 야, 너... 너 얼굴에 다 튀었어. 야! 얼굴 얼마가 뛰었길래. 열정, 열정. 야, 좋다. 열정만이 살기 있다. 네가 어디서 담아 봐. 좋다. 아, 우리 집 소파가 저기 있다. 오, 야, 느낌 있네. 데리고 오자, 데리고 오자. 진짜? 일단 잘 안 울게 좀 이렇게 잘 달래줘. 달래줘. 어. 자, 오케이, 간다. 정국아, 이리 와봐. 소파 옮겨야 돼. 이리 와. 이거 먼저 치우자. 여기다. 여기다. 함께 있다면 카페트 까야 되겠다. 저, 들어가세요. 응. 나오세요. 아, 소파. 어느 길? 오. 싸유롭게 조명들을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이제. 오빠, 어디로 가? 이거 일단 한번 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자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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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니, 이게. 아니, 형 그냥 우리까지 할까요? 이게 잘 안 걸려. 제가 할께요. 형, 형. 두 분이랑 다른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무시하나?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따박따박. 아, 이거 어디 가라, 그냥. 자, 이거 테이블 여기 딱 놔두고. 응? 그치. 자, 시계 닫고 있을게. 야, 어디 가냐, 이거? 이거 앞에다 박아야지. 아, 시계 어디 갈까? 시계 여기 걸래, 여기 걸래. 여기 놨겠지? 그쵸. 그치, 좋았어. 야, 조금만 뒤로 가줘야 되나? 내가 어렵다 했지. 내가 어렵다 했지. 어렵다 했지. 내가 어렵다 했지. 어렵다 했지. 내가 어렵다 했지. 됐다, 됐다. 아, 역시 정국이네. 아, 아이고. 좀 더. 아, 티비 딱 있고. 딱!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평생 살고 싶어 따라따따따따따 꽃바람 연인인가 네. 이거 어디야? 그거... 뭐, 이런 데 나온다. 그치? 아, 이게 씨...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정국이 씩씩대는 거 왜 이렇게 웃겨?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형은? 정국이 잘한다! 여기 거울 있으면 안 되지. 이쪽으로 하자, 이쪽으로. 문이라고 치면 여기 끝에 시계 밭에 시간 보면서 출근 시간 확인하면서 본인의 모습을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좀, 좀. 약간 구석으로. 그냥 넣을게. 다시, 이거 뭐해, 이거? 그냥 뭐 어디 숨겨봐, 이거 좀. 거울 티비다. 그렇지! 야, 여기 사이에 넣어리. 이거, 이거. 여기 넣어버려야지, 이거. 이거. 어, 근데 이거 센스야, 이거. 수나, 백이밀! 이건 진짜 센스다. 시청자분들도 이거. 자, 마지막! J.K! J.K! 이리 와. 그 둘이서 들어와. 아, 생각 너무 가도 돼. 식물. 식물이 산가 옆에 놔둬도 아주 좋아. 그렇지. 근데 이게 공간이 찬. 딱 이렇게 커피 한 잔 딱 먹고. 커피 하나, 잠시만. 이거는 빼자. 커피 하나, 잠시만. 이거는 빼자. 잠시만. 이거는 빼자. 이걸 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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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 잘 받아야 돼. 그렇지. 그럼 이게 이리로 가야 되나? 기촌, 결혼이 와. 아이지? 야, 꽃이 이리로 가고 이게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간이 조명이 여기서 딱 앉아가지고 싹, 겨우 거울 옆에. 조명 켜고 독서 공부하면서. 그렇지. 상상집을 만들어보자. 이게 뭐예요? 소품을 써. 가짜 책이랑. 이거 액자임 설마? 이거 액자임 설마? 이 장면은 뭐라고요? 내가 뭘 또 한 번 가볼까요? 이 장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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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형은 준비됐어. 오케이. 잠시만, 그대로 있어봐요. 아, 잠시만. 약간 뒤로 돋나? 살짝? 아니야, 아니야. 그 어차피 균형을 맞추면 돼서. 기다려 보세요 정구아 정구아 살짝 높다 비교해 보세요 딱 이 정도 오케이 뒤에서 내가 한 번 더 볼게요 아니 아니 나와보세요 이렇게 떼? 어 잘했는데 근데 머리 그렇지 않아? 예 됐어 그 한 뒤 뒤의 중간에 중간에 아낙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이즈 야 이건 뭐 우리가 뭐 그렇지 투표해 봐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어디 야 소파 저기다 둘까? 아냐 아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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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어 소파를 저거를 좀 상상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하다 그래 여기다 둬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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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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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래 나갈 것 같아 차라리 하나 둘 셋 저러 가자 오케이 야 시계 여기가 어떠니? 여기도 우리가 우리야? 어 우리 거야 내가 봤어 야 우리 우리 되게 달라질 수 있어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집 이거 배치만 잘하면 돼 배치만 형 갤러리 같아 배치 차이 배치 차이 배치 차이 갤러리 같아 배치 차이 배치 차이 야 어때? 어때? 느낌 여기 완전 갬성이네 디지지 우리 이거 이거 좀 쩔었는데 솔직히?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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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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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깔아보자 야 여기다 깔자 한 귀퉁이에다가 오케이 이 의자 밑에 의자 좀 치워볼래? 잠깐만 배치는 남진한테 맡기면 돼 이건 뭐예요? 이것도 써도 되는 거예요? 다 우리 거야 야 내 생각에 거울을 어 거울 여기가 날 거 같지 않냐? 거울 갑시다 야 근데 조명은 요인이 있을 때가 입었어 남준아 아니 거울이 너무 거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거울을 여기다 두는 게 어때? 조명은 절로 가는 게 맞겠다 조명은 저희가 있을 때 입었어 여행을 안 해 이리ряrebbe 그enz이 꼭 그림 그리겠지 옆에 스타렌드 기류 목표 포도 이거 괜찮죠? 야, 이거 그냥 가운데다 둘래? 형, 이거 한 번만 들고 와주시면 안 돼요? 저거? 여기다 놓읍시다. 야, 태영아. 태영아, 나쁘지 않아? 좋아. 그 그림, 그림. 야, 이걸 이 구석에다 박아줄래? 어떤 게 나아요? 어? 아니, 나는 거기도 뭔가 느낌이 있어. 뭔가 근데 그 뜬금없는 자리에 있긴 해야 할 것 같아. 뭔가 모서리로 막 하면 재미없어. 야, 앉아봐. 야, 우리 집 너무 좋다. 야, 상상을 파괴한다. 상상을 파괴한다. 야, 우리 집 너무 좋아. 너무 편안해. 저 검은색 의자만 살짝 빼면 되겠다. 아니, 저거 나쁘지 않아요, 저거. 자, 저 테이블 오지. 자, 자, 자. 어떻게 치울까?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 힘을 불태워보자. 일단 얘가 여기 와야 되고, 무조건. 테이블을... 어떻게 대다워야 되고. 무슨 him? 형, 미안. 일단 책상에다 들어. 를 제거해. 언제 어디에 놓을거야? 저거l? 대각선에 놓을 거예요. 대각선? 저거 괜찮지 않아? 마찬가지구 꾸고 들어가야 돼 됐어 얘들아 됐어 끝 여러분 각 팀 스태프분들에게 어필하는 방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스카는 디나비아 스타일의 독일학 감성 정확하게 녹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러 소파를 창문 쪽으로 붙여서 저희가 앉았을 때 뒤에서 빛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방 안이 더 잘 보이게 여기 수납할 공간도 있고요 식물도 있고 뭐 사실 누구나 그냥 편안하게 집에 가면 되게 편하겠다 생각하는 방이 이런 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많아요 이 방이 네 그쪽 방 설명해주세요 아 이제 저희 방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문화계 종사자분들이고 맞습니다 아니 여긴 한 번쯤은 나도 바스키야 한 번쯤은 나도 앤디 워홀 한 번쯤은 나도 도널드 저드처럼 그리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 이런 집 살아보겠습니까 왜 말이 언제 이런 집 살아보겠습니까 왜 말이 자 빨리 자 빨리 투표하고 끝냅시다 설명은 다 됐고요 투표합시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Tim 그쵸 또 있음 한 번쯤은 또 따뜻하고 습무색 흡링 자, 이제 모든 스태프분들 다 나와서 투표해주세요. 아, 너무 근데 잔인하다, 이 투표는. 아니야, 왜? 난 막상 완성된 거 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좋았어, 좋았어.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한 5표만 받았으면 좋겠다. 슈바 팀이 18표, 진 팀이 10표. 오, 엄청 많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뭐야? 생각보다 많이 받았네. 내가 봤어. 우와, 진짜 대박이다.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꾸며보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 한 번쯤은 경험해봐도 될. 사실 저희 집을 이렇게 꾸미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시도라도 해본 게 어디 있습니까? 나 재밌었어. 우리의 꿈과 상상의 날개를. 본인의 원룸이 생기면 이런 걸 해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방에 다 때려놓을 수가 없다. 항상 변수가 생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십시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또 재밌는 체험과 함께 달려라 방사는 계속됩니다. 다 여러! 방타! 방타!